뷰소니 홈시어터 프로젝터 안녕하세요 리뷰온 정아영입니다. 업계 최초로 3년 무상 서비스를 시행하는 뷰소니 홈시어터 프로젝터는 품질에 대한 자신감과 고객 감동을 실현하기 위해 2017년 홈시어터 프로젝터 풀 라인업을 발표했습니다. 더욱 업그레이드된 성능과 디자인, 고객 중심의 서비스 정책 개선, 그리고 월등한 가성비까지 뷰소니 2017년형 풀 HD 홈시어터 프로젝터를 만나보겠습니다. 뷰소니 풀 HD 프로젝터 뷰소니 풀 HD 프로젝터 PJD7720HD는 훌륭한 성능과 편리한 기능을 갖췄음에도 뛰어난 가성비를 자랑하는 풀 HD 홈시어터 프로젝터입니다. 모던한 디자인에 뛰어난 3200안시의 밝기와 직관적인 인터페이스는 사용자의 입장에서는 매우 훌륭한 홈시어터 프로젝터입니다. 특히 3200안시의 화면은 대낮 회의실이나 교실, 가정의 거실 등에서 시간과 장소에 상관없이 밝고 선명한 화면을 구현합니다. PJD7720HD는 고급형 홈시어터 프로젝터답게 다크3 칩셋이 내장되어 있으며 뷰소니기 자체 개발한 6분화 컬러일을 채용, 보다 선명하고 뚜렷한 영상을 투사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22000대 1의 높은 명환비로 보다 생생하고 디테일한 영상을 구현하며 액션 영화와 같이 빠르고 박진감이 있는 영상을 감상할 땐 끊김없이 부드럽고 편하게 풀 HD 영상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뷰소니 풀 HD 홈시어터 프로젝터 PJD7720HD는 소닉 익스퍼트 테크놀러지 기술이 탑재되어 별도의 스피커를 장착하지 않아도 충분한 사운드를 제공합니다. 단순히 왓츠수만 높인 기타 경쟁 프로젝터와 달리 풍부한 정저음의 사운드를 살리면서 대사를 포함한 모든 사운드를 입체감 있게 구현하고 있죠. 여기에 3D 영상까지 커버하여 가성비 끝판왕 홈시어터 프로젝터로서의 닉네임이 부끄럽지 않습니다. 나만의 영화관을 갖고 싶은 욕망 문화생활이 필요한 가정이나 대형 화면 영상 구현이 많은 회사라면 당연 뷰소니 홈시어터 프로젝터가 필요합니다.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가격에 뛰어난 성능을 구현하며 투박한 디자인이 아닌 스타일리시한 디자인으로 무장한 뷰소니 풀 HD 홈시어터 프로젝터를 적극 추천합니다. 리뷰원 정아영이었습니다. 리뷰원 정아영이었습니다. 저희가яг